자, 두옵터가 왜 채굴을 안하냐? 야, 두옵터가 왜 채굴을 안하냐? 아... 왜 안해? 아이고... 어라? 뭐야 이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약불이 못해 지금? 이러면 안되는데? 가만있어봐. 재배가, 재배가 높은 애가 없다고? 야 재배가 왜 한명도 없냐? 아 잠깐만 재배 7렙짜리, 히포크로테스 재배 7렙 약불이가 몇렙이라고? 약불이가 몇렙이라 했어 8레벨, 아 금방 올라? 금방 올라 금방 올라요? 8천까지나 찍으면 바로 약불이야 약은 그렇게 빨리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 아 부드러운 사람은 여기 땅 1국이 그런거 없나? 아씨 땅 1국은 그런 기능이 없나보네 뭐야 왜 벌써와 뭐야 이거 쳐들어오는거야 지금? 추인해성의 질투, 격투 10렙에 쓸만해보이구만 일꾼으로 써야지 스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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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골라스 소집 다음에 실바나스 소집 실바나스 빠른걸음이라 진짜 빠르다 좋네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히포크라이테스 넘나 빠른 것 개빨라 도망가는거 봐 나이스 팔이 부러지구나 그러진 않구나 오케이 오케이 팔이 부러지구나 좀 멀긴 멀어 근데 지금 지을 시간이 그 정도 시간 되지 않나 흠흠 저거쓰자 저거쓰자 승해받았다 또어? 아니 왜 야 뭐야 아야 권총 뭔데 연구맨이네 행성급 장인이네 아 짜증나네 진짜 계속 오네 뭐 같이 연구할 수도 있는거 아냐? 아 얼마 나왔어 오늘 시간 좀 걸린다 쟤 응 데려가 흠 아 네 형 셋 아 마 아 네 우 우 우 우 우 그랬어 쟆 쟆 으 창꼬치에서 온 우주해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창꼬치가 또 나무문 공격중 굿뚝 연구면 오케이 좋은 식사 약품과 호존식량까지 아주 좋구나 버텨 일단 흐흠 큰 맘 먹고 중축해야겠구만 호화로운 줄 알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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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골라스, 실바나스 실바나스한테 권총을 줘서 세형레벨을 올리겠습니다.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실바나스한테 권총을 주자 가죽티셔츠 실바나한테 가죽티셔츠 준다 뭐, 뭐 말이 방문 계획이지? 뭐 하는게 없어 삼탄총? 좋겠다 부럽다 완치굿 다치는 애들 없죠? 볼까? 이거 언제 다 친거야? 아 이거 처음에 처음부터 있었지? 对 아 적합이 여기 산 딸기 있어가지구 사 Modern Brain pays 저 캐면 안되는데 떠도는 중 뭐 배가 고프면 인육도 먹고 그러는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워 미리 데려와 누워 미리 데려와 화분 나야돼 화분을 머리만 해둘까 그렇지 그게 낫겠지 강철이 없어서 작업이 더 안되는구나 강철 와서 켜야되는데 강철 없나 강철 근처에 강철 여기 있기는 하나다 얘 배 파면서 강철이 하나도 안나와 하나도 안나와 간수 누구야 간수 실바나스가 할게 너무 많네 레골라스한테 예약됐다고? 치료중이야 레골라스? 의약있구나 점폭발 끝났구요 클릭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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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채팅창에서 어그로 끄냐. 블랙한다. 야 레골라 사냥하는 거 칠 받았으면 도와줘야겠다. 자, 자, 잔대, 잔대 일단 잔대. 식량 부족이야. 깽판치겠는데 쟤네. 잠깐만. 얘가 이제 회복이 다 돼서 돌아다니기면은 분명히 깽판칠 걸 거고. 얘는 데려올만 한 거 같아. 응? 게다가 포선 난이도도 낮아요. 74% 얘 헉방시켜버릴까, 얘? 잠깐, 맞아. 이거 생각을 지금 빨리 해야 돼. 얘 때문에 괜히 지금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. 뭐야. 체금, 체금. 그루وب. heim. 대박이다. 셔 python. mill área. Explosive. 이것도 love, fire. 새우님. 프로가 어디에지 얘가 창꼬치? 창꼬치하고 마이너스 93인데 풀어져봤자 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잡았다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면은 결국에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풀어줘 맞자네 석방시켜 석방시켜 칠종칠금 태양골? 황금골도 아닌 태양골 잘가 해보내버렸어 너무 못잡아 잡았다 어 붉은여우 야 길들였다 붉은여우 구조는 못해 구조는 못하는데 운반은 할 수 있어 복종도 시키고 추운거 정신인상 실버나스 정신인상 도망됐어 숨었는데 방에 저럴 수도 있나 숨을 수가 있네 강남자 일로와 일로와 너 너 내가 1.2%?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해 1.2번만 할만해 100번만 하면 돼 금방 해 포로 무드 올려주자고? 이 고기는 왜 여기 있냐 이거 포드가 완치됐다고? 아 매우 중요가 아니라 필수로 바뀌었네 레고라스 사격 10 됐어요 개빨려오르네 실바나스 돌아왔구나 개빨려오르네 방 4칸 방 6칸 방 5칸 방 6칸 방 7칸 경청 거부 그 자체 실바나스도 만족이네? 신기하네 정신차림 아 정신차림 청소좀 하고 살자 뭐 다 하고나면 살겠지 청소 화강암덩어리도 알아서 치우지 않아요? 내가 운반 눌러줘야되나 이거? 도물 굶주림 아 음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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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뭐야 왜 왜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